자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다 그려졌으니까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 그거를 유명한 장면들을 중심으로 보시겠습니다 1권에서 아킬레우스가 분노한다 2권에서 베드레의 목록 얘기했는데 사실은 베드레의 목록 앞에 약간 유명한 장면 하나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군대 한번 시험해 보겠다고 야 이제 트로이 함락되는 거 틀렸으니까 집에 가자 그랬더니 다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오디세우스가 애를 써가지고 간신히 막는 장면이 하나 2권에서 유명합니다 그 앞에 제우스가 거짓된 꿈을 보내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3권은 아까 파리스와 메넬라우스의 대결이 있었고요 4권 5권은 다소간 자세히 보면 또 유명한 데가 있는데 디오메데스 잘 싸우는 거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권의 유명한 장면이 헥토르가 성 안을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디오메데스가 너무 설치니까 트로이아 쪽의 예언자 하나가 저거는 아테네 여신이 도와줘서 그런 거라고 헥토르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성 안에 들어가서 여자들을 동원해서 아테네 여신 좀 달래라고 디오메데스 좀 자제시키라고 그러라고 아테네 여신은 양쪽 진영에서 다 섬겨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이상해요 아니 트로이아군이 지금 굉장히 불리한데 잘 싸우는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싸우는 사람에게 이런 하찮은 심부름을 시키다니 아마도 이거는 이 트로이아 사람들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지 보여주려고 그리고 카메라가 따라 들어가서 도시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학 작품에서는요 등장인물의 의도하고 작가의 의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거 층위를 두고 보셔야 됩니다 헥토르는 성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아테네 여신 좀 달래주십시오라고 하고 파리스를 찾아가서 야 그만 전투에 나와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려고 그러다가 아내는 남편이 걱정이 돼서 성문 위에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다가 문간에서 마주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앞으로 영영 이별하게 될 이 가족이 마지막으로 어떤 행복을 노리는 그런 장면이 따뜻하고 애잔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빠가 아기를 안아주려고 그랬더니 아빠 투구에 술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애가 무서워서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으면서 투구를 내려놓으니까 그제 아기가 아빠에게 안기고 아버지가 아이를 들고서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해서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기를 기원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마지막 행복의 순간이에요 이 남자는 이 작품 끝나기 전에 죽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성벽이 함락돼서 아이는 성벽에서 내동댕이 쳐서 죽을 거고 여자는 외국의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따스하게 여기만 햇빛이 비치는 것 같은 좀 애잔한 그런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나는 세 여자도 여자분들이 요즘에 들으시면 좀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 옛날에 여성을 분류하는 세 가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요녀 파모, 파탈, 헬레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적인 요소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 헥토르가 가족과 이별하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는 장면은 아마도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약 10년 전에 집에서 떠날 때 보여줬던 장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으로 해서 헥토르는 우리 인간들 모두의 대표가 되고 전사들의 대표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8권 아까, 7권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다 얘기했어요 7권은 아이아스와 헥토르가 대결하는 장면 8권의 실합군이 갑자기 패배하는 장면 9권의 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8권의 드디어 실합군이 패배하고 나서 아킬레우스를 달래기 위해서 사절단을 파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지만 아킬레우스가 의외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전투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멤논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고 그걸 거절해요 그래서 세 쌍의 연설로 돼 있는데 아킬레우스가 조금씩 조금씩 양보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사실은 주인공이 어디까지나 아킬레우스입니다 이 작품만 해서 유일하게 변화하는 사람은 아킬레우스예요 앞과 뒤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에게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권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10권에는 또 10권은 좀 특이합니다 거의 모든 학자가 나머지 23권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누군가가 끼워넣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끼워넣은 사람이 호메로스 자신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10권에 나오는 얘기가 딴 데 안 나와요 10권은 아주 이상한 데입니다 말 등에 올라타는 장면도 있고요 야간 행동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상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권에서 언급된 투구가 실제로 실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그러니까 만든 시기가 조금 다른 것에 비해서 뒤진다 뿐이지 내용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밤중에 야간 정찰을 나갔다가 상대방 첩자를 잡아가지고 정보를 빼내고 그걸 바탕으로 상대방 진영을 도륙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웨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 읽으실 때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상대방 첩자 돌론이라는 사람이 짐승가죽을 쓰고 살금살금 기어오는 그런 걸 잡아서 이게 늑대의식 아니라고 늑대가죽 걸치고 오는 사람 잡는 내용이 10권에 있어요 그리고 11권부터 17권, 18권까지 전투의 셋째 날 막 세 번씩 각축하는 날이라 그랬죠 중간에 14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잠깐 얘기했는데 히랍군이 위기에 몰린 것을 보고서 헤이라가 제우스를 유혹해가지고 잠재우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1권, 2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각각 어떤 중심적인 내용으로 불렀어요 14권은 옛날부터 제우스 속임, 디오스 아파테라고 부르던 부분인데요 여기 헤이라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아프로디테에게 메호그의 허리띠를 빌리고 산 꼭대기로 찾아갑니다 제우스는 거의 산 꼭대기에서 게임기 가지고 조정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신났습니다 헤이라가 다른 데 다녀오겠다 그랬더니 손목을 잡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잠자리에 들자 그럽니다 그래서 헤이라가 다른 데로 가자 그랬더니 남들 보는 데서 어떻게 산 꼭대기에서 잠자리에 드냐 그러니까 자기가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서 황금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요 그러자 산 꼭대기를 덮어요 헤이라와 제우스가 잠자리에 드니까 밑에서 풀과 꽃들이 피어나서 쿠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사람과 잠에 취해 가지고 있는 사이에 히랍군이 반격을 하는데요 이거 헤이라의 속임수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하늘과 땅이 결합해 가지고 세상 만물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신성한 결혼식 히에로스 가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의 결혼식도 이것을 많이 모방하고 있어요 결혼에 이런 제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꽃도 뿌리고 어떤 때 신랑 신부에게 쌀도 뿌리고 그러는데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을 대표해서 결합하니까 이 결합에서 많은 꽃과 곡식이 생겨나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공감주술입니다 심파세틱 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 안 올 때 물 뿌리고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게 14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전투가 끝나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이 돌아오고 나서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나가려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무장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당장 도륙하고 싶지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여러분들은 아킬레우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저선강에 담갔기 때문에 발목 부분 아킬레스 겉만 빼놓고는 부상을 입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서사시의 특징이요 이상한 얘기를 배제하는 겁니다 일리아스 만든 시인은 그런 이상한 얘기 싫어해요 그래갖고 아킬레우스 무장 없으면 못 나가고요 나중에 팔에 창이 스쳐가지고 피나는 장면도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위해서 어머니가 무장을 만들러 가는데 이게 일리아스 18권이에요 옛날 방패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손방패입니다 이거 핸드실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아마도 좀 오래된 층위인 것 같은데 몸방패가 있어요 몸 전체를 두르는 방패인데 아라비아 숫자 8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깨띠가 있어서 그걸 매는데 이게 몸방패인지 손방패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무장할 때 투구를 언제 쓰는지 보시면 돼요 투구 먼저 쓰고 나중에 방패를 들었다 그러면 그건 손방패고요 방패를 장착하고 투구를 썼다 그러면 그건 몸방패입니다 투구 쓰고는 이거 못 걸치니까요 대개 대결 장면에 무장하는 장면 보시면 방패를 먼저 장착하고 투구를 써요 그러니까 방패를 들었다 라고 함부로 번역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옛날 방패가 아라비아 숫자 8자처럼 생겨 있는데 일리아스 18권에 아킬레우스의 방패가 나와요 대장작이신 해파이스토스가 다른 무장들을 만드는데 특히 방패 묘사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방패는 온 세상이 다 그려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천체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안에 도시가 하나는 전쟁하는 도시 하나는 평화로운 도시 전쟁 장면에도 매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평화로운 도시에 재판하는 모습, 축제하는 모습 또 사람들이 농사 짓는 모습, 양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모습에는요 밭 가는 장면, 수확하는 장면, 포도주 만드는 장면 이런 것까지 굉장히 자세히 들어 있어 가지고 온 세상의 그림이 다 이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일리아스 전체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오히려 이 방패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더 크다라고 하는데요 이따금 이런 것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작품 보시면요 거기에 부엔디아 집안의 마지막 승전자가 자기 집에서 이상한 책을 발견해요 이상한 글자로 써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산스크리토래요 산스크리토 배웠어요 읽어봤더니 자기 집안의 역사예요 그래서 맨 뒤에 어떻게 됐나 보니까 자기 집이 바람에 날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깥을 내다봤더니 실제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품 전체보다도 그 책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킬레우스의 방패도 그런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리아스라는 작품이 어떤 한정된 조건 하에서 어떤 전체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장치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23권의 파트로클로스 장례식과 장례식 경기 24권의 헥토르의 아버지가 가서 시신 찾아오는 이야기 그래서 1권부터 대충 24권까지 조금 뺀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장면들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좋은 작품을 소개할 때요 내용과 형식과 의미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대체로 전체적으로 형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좀 폭넓게도 쓸 수 있습니다만 저는 대체로 구조하고 중간에 쓴 지규 같은 것들 기법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내용도 설명했고요 마지막으로 의미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고전 강의하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 의미 도대체 뭐냐 현대적인 의미는 뭐냐 그리고 또 하나 효용을 물어봅니다 이거 참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어떻게든 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중요한 거는요 여기 처음으로 나온 이 작품에서 인간의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 거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인간 조건이라는 말 우리말로 조금 이상한데요 영어로 휴먼 컨디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소멸되는 존재고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 상실을 당하는 존재 그런 존재들인데 이거를 느끼고 어떻게든 수용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나온 때가 인류 역사에 말하자면 새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작점인데 이 세계에서 인간의 위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든 그것을 견뎌내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 시도의 결과가 이런 작품으로 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인간 운명에 대한 인식은 아킬레우스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납니다 아킬레우스는 인간의 대표예요 중간에 거기 아킬레우스가 전장에 나가가지고 여러 사람을 쓰러뜨리는데 그중에 리카온이라고 하는 트로이아 젊은 왕자와 마주칩니다 리카온이 제발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럴 때 아킬레우스가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친구여 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자 나 봐라 얼마나 잘생겼냐 나 죽을 거다 내 친구 파트로콜로서도 죽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면서 그 정도면 동료니까 살려줄 법도 한데 그 전사의 의무는 전장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거기서 뭐 살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친구라고 부르는 말은 그냥 조롱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을 같이 진 어떤 동료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인간들의 운명은요 신들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만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일리아스는요 계속해서 인간이 신보다 얼마나 이렇게 격차가 지는 말하자면 열등한 존재인지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은근히 그 안에 인간이 오히려 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개념도 깔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특성들이요 많은 덕목들 이거는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에요 사랑이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에게 젊음과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들에게는 사랑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수억 년 살면서 계속 수만 년 수억 년 살면서 계속 그냥 파트너를 갈아 댈 분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또 용기라는 거 생각해 봅시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높은 이상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걸 우리가 용기라고 부르는데요 신들은 위험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신들에게는 용기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따금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미래 사회에 사이버구들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시키는데 이따금 도망치는 사이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오는 것이 블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직업이 하는 일인데요 옛날에 만들어진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나와가지고 도망친 우주전사 하나를 잡았어요 막 격투를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위기에 몰렸는데 막 목을 조르던 우주전사가 갑자기 힘을 빼요 자기 수명이 다 됐다는 거 알았습니다 사이버구들은 수명이 짧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요 당신은 우리가 저 불의 바다 건너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결코 알지 못할 거라고 저 우주 끝에 가가지고 싸우고 온 사람 인간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하고 인간보다도 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 오히려 사이버구가 인간보다도 더 인간적인 더 높은 경제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인간과 사이버구의 관계는 신과 인간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일리아스에서도 인간은 신에 비해서 한없이 비참하고 하찮은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 와중에 어떤 숭고한 것 도저히 신들도 가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어떤 것 그것을 인간들이 드디어 거기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일리아스에는 죽음 말고도 상실이라고 하는 또 하나 다른 요소도 있습니다 신들에게는 상실될 게 없어요 인간들은 많은 것을 상실합니다 아킬레우스 맨 처음에 애인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명예도 잃고 체면도 잃고 나중에는 친구도 잃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킬레우스도 받아들이지 못해서 복수에 집착하고 친구의 시신에게 집착했다가 원수의 시신에게 집착했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떠나보냅니다 우리도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상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아킬레우스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킬레우스는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우주에서 신과 인간의 지위는 무엇이냐 신보다 밑에 짐승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짐승의 수준에 다가가요 헥토르의 살을 점여서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높은 데에 거의 제우스 같은 위치에까지 갑니다 제우스가 인간을 저 위에서 내려다보던 인간을 봐요 그런데 여기서 아킬레우스의 뛰어난 점은요 그 하찮은 인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의식한다는 점입니다 제우스는 거기에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킬레우스가 인간의 대표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이 2800년 된 작품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소간 사소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작품 시작할 때 아킬레우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여신의 아들인데 왜 죽어야 하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신과 인간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더 깊이 느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제우스의 저 뛰어난 아들 헤라클레스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데 나도 죽으라고 하면 너무 억울해요 그렇지만 저 뛰어난 아킬레우스가 죽었으니까 나도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능력하고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데 저렇게 바보 같은 아가멤논 밑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3권에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아킬레우스는 현재 지금 위치에서 이 위치를 그냥 수용하면서 현명한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 운동 경기 중에 분쟁이 일어나면 늘 그것을 조정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불운을 당한 사람에게 자기가 상을 더 내놓고요 운동 경기에 참여할 수 없는 노인을 배려하고 왕이 부상당했는데 혹시 전투에 대결에 나갔다가 패하면 어떡할까 생각해서 그것을 부전승을 선언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헤라클레스에게 모델이 있어요 헤라클레스는 에우리스테우스라고 하는 왕이 시키는 대로 12가지 노역을 다 이루어서 결국 신들에게 갔는데 그 얘기는 이 작품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스라는 작품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상실을 수용하고 또 한편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듯합니다 이거 그냥 체념이나 무력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데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일리아스의 현실적인 효용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얘기 좀 무거웠었죠 아주 사소한 걸로 신화와 고전들이 가지는 전반적인 효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미술관 박물관에 가시면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신화와 고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거기 가서 충분히 즐기지 못하셨으면 신화와 고전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것과 관련된 것인데 신화와 고전을 배우면 즐길 거리가 갑자기 확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지금 미술 작품 하나만 얘기했는데 음악이나 또 문학 작품도 그렇고요 영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기초해가지고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신화를 배우는 게 신화가 많이 반영된 게 일리아스인데 이 작품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이미 나온 이야기들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꾸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스토리텔링 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글로벌 시대의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국제회의에 많이 가는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식사 시간에 전문적인 자기네 전문 분야 얘기하지 않고 다들 일리아스 얘기하고 호메로스 얘기하고 단테 얘기하고 셰익스페어 얘기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도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일리아스 이건 고전과 신화의 전반적인 효용이고요 그러면 일리아스 읽어서 좋은 건 뭐냐 이게 맨 앞에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걸 본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고전 읽기 어려운 이유가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뭔가 같이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알아야 될 것들은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전이라는 작품들은 온 세상 책을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을 우리가 뽑아가지고 거기다 고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고전은 아주 먼 시대 것도 있고 가까운 시대 것도 있는데 고전 읽기 어렵죠 가까운 시대 거 읽으면 우리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요 나하고 고전 작가하고 소통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고전 작가가 읽은 걸 내가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고전 이해하려면 그 앞에 고전을 읽어야 되고 그거 이해하려면 더 앞에 걸 읽어야 되고 더 앞에 더 앞에 더 앞에 그럼 맨 앞에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있습니다 사실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도 읽기 어려운데 고전의 신화 공부를 먼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어쨌든 앞에서부터 읽으면 읽기가 쉽다 그래서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고전 읽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양의 고전 중에 고전이기 때문에 이거 읽으면 다른 거 읽기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작품에 맨 마지막에 아킬레우스가 보여주는 지도자로서의 모습 이거는 저에게도 고전에서 이렇게 이따금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좀 뽑아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아이네아스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네아스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공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킬레우스부터 차차차차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전에 맨 앞에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같이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에서 작품 후반에 새로운 면을 보여주는 아킬레우스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처럼 부하들을 배려하는 사람 그러다가 아이네아스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공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맥락을 쭉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아직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적인 지도자상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시초가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득들을 많이 뽑아내는데 그 중에 하나 아킬레우스의 이상적인 지도자상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일리아스가 얼마나 뛰어나고 중요한 작품인지를 내용과 형식과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저하고 비슷한 거 느끼셨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